안녕하세요. 저는 인더스마트 대표이사 이충희입니다. 저희 인더스마트는 처음에는 형광복광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의료진이 창업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같이 공동 창업하는 의료기기 창업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에 보이는 제품은 세계 최초 4K 형광복광경입니다. 저희 제품으로 의료진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혈관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림프관의 위치와 모양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 굉장히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수술의 위험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4K 형광복광경을 개발을 했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판매를 위한 합자회사를 만들고 또한 저희가 미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런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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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